어... 오늘은 두 명이 빠진 상태에서 좀 늦게 오셨는지 몰라도 예... 안 왔어... 안 웃었어요! 가자... 어디 가! 가야돼! 우리 아이템 좀비하러 가야돼! 에레고스트로... 아냐! 하이헤스치로 가요 하이헤스치로 에... 그거 보고 안해요? 왔던거... 아아! 잠깐만 잠깐만! 그것부터 보고 해야겠다! 그러네... 이미 출발한 것 같은데... 어... 튕길렀... 저도 튕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튕겼을 거에요! 기다려봐요! 아... 이게 처음 딱 시작했을때만 딱 이러는 거 같애 그쵸... 두팔녀님... 꼭... 멀티하시면 그래요 아... 멀티할때만 그런가요 제가? 아니... 더 심하신 거 같애요 아... 더 심하다고요? 멀티를 하면 더 심해요 아... 튕겼다 아... 튕겼어요? 다 튕겼네요? 세 분... 세 분... 다 튕겼네요 아... 저... 방해 안뜨는데요 에... 아... 떴다 저... 기다려야되죠 아니... 들어오세요 뭐... 같이 튕기라고요? 아... 나냥님은... 네... 그거 해야죠 잠시만요... 컴터를 바꿨으니 들어가겠어 아... 컴퓨터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 문제 같아요 초코봉님 어서오세요 아... 아... 초코봉님... 혹시...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초코봉님... 있으신가요? 초코봉님... 있으신가요? 초코봉님...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만들어서요? 더운 체험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조비알 저글러로 가죠 그... 머리가죽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 우리 돈이 어... 왜 이렇게 많아졌지? 아... 맞다... 저... 산적... 도적 캠프에서... 상자 털어가지고 돈 좀 얻었죠 몇 개 안 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방 안에 있는 상자에 돈이 많아... 많아... 많았을 거예요 아마 기억으로 거기 몇천 골드가... 아마... 이렇게... 많이 도적질을 해서... 애들... 고고고... 흐흫... 이제... 네 명밖에 안 돼서... 경험실 막 쓸어당겠는데 경험실 엄청 빨로... 빨리 오를 것 같아요 나... 마법... 뭐뭐 했었잖아... 아... 십별하고... 앞으로 십별 안된... 그거는 저한테 주세요 봐야죠 뭐... 여긴 내가 도와줄까요? 네... 나... 나는... 신화... 해야겠다... 마법사킹아... 마법사킹아... 자... 답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팔았어요 그러면은... 벌써요? 아... 총은 조금만 늦게 팔지... 흐흐흫... 야... 만치... 아... 이제 돈 많네요... 아... 가속있다... 여긴 털걸 다 터넣어... 그... 저거... 그... 티클모아 퇴산이라고... 저거... 다하면... 많다니깐요... 돈이... 자... 하이데스에 가죠... 하이데스에 가서 보석... 보석하고... 목걸이 좀... 팔아야 돼... 지금 보석하고... 목걸이가... 꽉 찼어... 주머니가... 흫... 흐흫... 근데 지금... 스크롤통도 위험위험한거 같애... 스크롤통도 안쓰는 스크롤... 필요없는 스크롤 다 팔고... 마법물품 사주는데가 여기밖에 없어... 건너면 여기라도 있어서 다행히... 초반에 마법사 하면은... 제일 자주 오게 되는데잖아요... 저 싱글할때 가장 먼저 와요 마법사는 좋은 물품도 여기서 많이 팔아요 비싸서 그렇지 다만 여기 고창 오면 몸한테 막 털려가지고 힘들어요 언데드가 많죠 잠깐만 여기 악불렘이 길막을 자 팔아서 자 팔거 팔고 이것도 팔고 악한 대마법사이라고 오우 만얼마나 하네 아 잠깐만 이거 팔아지나 근데? 아 안팔아지는구나 역시 오 진중 물풀이 굉장히 비싸다 아니요 그런거 없어요 그냥 대충 지멋대로 떠들고 있는거에요 다들 뭔가 컨셉을 잡고 떠드는 사람 없을걸요? 아 여러분 혹시 컨셉 잡고 말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아니요 없잖아요 그냥 생각나는데도 말하는거 같아요 그죠 그 근데 네로님은 정해져 있어요 저요? 나쁜 네로님 아 나쁜 네로님 팀킬 팀킬 아니 나는 왜 왜 자꾸 그렇게 나는 착하잖아요 영웅이잖아 나는 애들도 안죽이고 저 저한테 몸빵하라고 그러고 화염구 날리고 아니 나 팀은 전부 다 앞에 있는데 이렇게 몸빌들이 있지 않나 아 이거 말결봐 저한테 저한테 신명 걸고 막 아 나 미치겠다 이게 아닌데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는 되게 착하게 사는데 이분들이 오 스타샵바이오 굉장히 비싼데? 천원이나 하는데 이거 뭐 어디에 쓸데가 있나? 뭐 일단 그냥 팔죠 이거 스팸보석은 하나만 일단 놔두고 와 2만이 넘었어요 자 두루마리도 팔고 안 쓰는 것들 자 잠금해제는 필요 없겠지 랄록 이것도 필요없고 산성을 사야 하겠네요 어떤거요? 산성을 사야 하겠네요 산성이요? 20발? 정도 아그로부터 뭐 이것도 필요없고 공짜기 가루 적의사샤 이것도 필요없고 맨물 와 여기 치회물약이 엄청 빠네요 싸다고요? 하나에 95골드밖에 안해요 당연하죠 내 매력이 얼만데 제 매력으로 체크할거에요 물건값을 제 매력으로 체크할거에요 아 그리고 명성하고 아 근데 왜 따로 있을땐 돈 골드가 명성 을 명성하고 제 리더 매력하고 그래서 리더가 매력이 높아야돼 그래서 제가 매력을 만땅 준거에요 가격을 조금이라도 싸게 어떻게든 좀 해볼라고 아 지금 뭔가 지금 전투음악이 들리는데 네 근데 이 뿔나팔은 도대체 뭐해요 뿔나팔이요? 네 어떤 아 그거요? 그거 굉장히 좋은건데 지금 그거 사기보다 딴게 더 급할텐데 지금 동굴룩댄님 그거 사줘야되는데 그 뭐지 새도우와머 새도우와머 아니 뭐 그거 없어서 되긴하지만 물어보면 물풍 뭐 별로 없어도 상관없는게 많네 여기 선한대머법사 선한대머법사 파네요 아 선한대머법사 저도 그거 별로 없어도 돼요 흐흫 없이 가도 뭐 큰건 아닌가 공포장이 또 이제 필요하지 구불숭크팔구 아 카치카드 뭐야 누구 또 뭘 맞았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아 아 밖에 나가서 싸우고 계신대요 아 그래요 왜 운이 너무 없는거 같아 아 아 뭐죠 운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다들 아 10일은 나와야되겠구나 10일이 공포에 가고 투명한 탐지 주문내 쪽 이거 한번씩은 그래도 혹시나 다 필요했던 필요한 것들이라 다색본사 환영탐지 그리스 이거 이거 필요없구나 카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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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되는데 지금은 사지말고 마법 스크롤을 좀 쓸만한 거를 사야되는데 없네 뭐 가죠 저 볼래요 뭘 봐요? 어떤 건가? 맨 밑에 정도에 있을걸요? 사야만 같이 가요! 혼자 가지 말고 와 새도우 아모 끼면 되죠 그건 페널티 안 받죠 그럼 새도우 아모부터 하나하나 사야겠네 오오오오 아 플린트가 왜 저리 많이 괜찮아요 우리한테 슬픈 게 있잖아 아.. 한 마리 잠들었는데요 아.. 잠들었다 나냥님은 나냥님도 밖에 있었네 다 나왔네 누구였나 나 이제 4발 나간다고 나 이제 4발 나가요 이제 마법사로써 이제 여보아 케이크 와 얘네 돈 좀 들고 있는데요 오 반지도 좋아좋아좋아 돈도 지금 한 거의 27000골드 상해칭을 잘못했다 한 12000골드 되겠지만 11000골드였나요 그게 내가 프렌드까지 쓰면은 더 내려갈테 널 내려갈걸 클로그도 하나 남았네요 아 클로그도 발더스테이트 가기 전에 아 드디어 스피드부츠를 얻는구나 아우 스피드부츠 얻으면 뭐 예 늑대님 드려야죠 늑대님 갑옷은 내가 지금 살려고 겁나게 달려가고 있어 근데 늑대님은 마을에 오면은 절대 파트랑 같이 다니지 않아요 네 빈집 털고 다녀 도둑답게 빈집 털고 다녀 막 뭐 들어가야죠 예 마을에 들어오면은 예 각자 따로 다녀요 특히 동군대님이 빈집 털고 다니고 사소한 퀘스트같은거 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자 프렌드 아 이거 아 이걸 안팔았네 바보같이 무석이라니 제가 드렸어요 반지 아 안팔게 아니구나 아 저 친구 아 여기 잠긴거 있다 육세님 와주세요 잠만 버닝 위저드요 버닝 위저드요 2층 버닝 위저드 2층이죠 예 망골드도 안해요 그림자가 뭐 망골드도 안하네 자 제가 하나 샀어요 왼쪽 제일 위랑 아래쪽거 왼쪽 두개요 다트 몇개 사야겠다 다트거 네 나랑님도 말하고 있 나랑님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팔라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운이에요 반갑습니다 마법봉이 지금 충전을 몇개 해야되는데 어디가있지 여기 보세요 이거 드릴테니까 여기 여기 줬어요 입으세요 와 갑옷이다 드디어 갑옷이다 으흐흐흫 갑옷이 없어 페널티 받는다 갑옷을 안입고 다녀가지고 하 둘레인님 앞으로 나가면 제가 파이어볼 수 없게요 뭐라구요? 플러스 1반지 플러스 1반지 낄 수 있는건 없나요? 플러스 1반지요? 예 여기 있잖아요 늑대님 있네 왜요? 갑옷 때문에 아 그래요? 잠깐만 그러면 나랑님도 못깰텐데 둘레인님도 못끼고 갑옷 빼면 낄 수 있어요 갑옷을 왜 빼요 흐흫 나랑님 풀플레이트로 바꿔있고 이거 끼세요 아 나랑님은 못끼어요 레인저라 레인저 풀플레이트 입을 수 있는데 안되요 아쳐라 예 잠깐만 이거 뭐지? 뭔 투구지 이거? 자 가죠 그냥 저주세요 나중에 팔죠 뭐 넣어놨다가 팔죠 뭐 자 어 도적여행지 필드벨 여기 지금 다 돈건가 그러면 도적여행지 주변 다 돈거죠? 네 클로우드로 가야되나 네 드디어 베인게스트에요 툴락가자구요? 네 아 툴락은 그래도 최소한 바더스케이트 입성하고 스피드부터 두개 얻은 다음에 가는게 좋지 않을까? 나 그럴 생각인데 인피니티반지 저도 하나 더 얻고 하드하게 가요 하드하게 제 메인게스트 언제에요? 지금 하러 가요 지금 하러 가는거에요 하러 가는거에요 저도 4CK 광산까지 밖에 안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 이유의 이야기를 클로우드로 가죠 자 클로우드 아 그래요? 아니요 그런거 무슨 상관없을걸요? 자 잠깐만 스탑 웨이러 미니 저스 모먼트 컴온 베이 아 네? 아니에요 하루 쉬어야죠 잠깐만 우리 그러고니까 클레릭이 없어서 이거 해두면 안되겠다 저는 9 며칠 동안 자는거에요 저희 아니 자면 안되요 그렇게 자면 안되요 저 레벨 9는 되야되요 자 됐어요 음 가속을 한번 걸까요? 쉬는김에 점심 화장실 좀요 쉬었어요 벌써 다 안돼 안돼 최초 아닿 최초 엇 따럼지 이러는거PO 어 거기있어 아니 다람쥐 왜 dies 물을 줬어 나 어 되네요 자 오세요 아 실패 오오오 아 갓 저부터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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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트를 던져라 다트를 열심히 던져 아 잘 던진다 빠르다 또 있어요 빠르다 가속기니까 핵 쓰는거 같아요 핵 핵 쓰는거 같아요 바바리안이 받았으면 얼마나 빨라지는거에요 이거 바바리안의 치타의 의도까지 하면은 맥끝에서 끝가는데 아주 그냥 네 이야 저 저 저 저 마비 마 마치기인가 네 완전 사기야 사기 저 공격해서 그냥 3 인데요 이거다니까 어? 얘 무슨 클럭 갖고있다 아 논디텍션이다 이거 가져요 내가 실패를 해줄게요 아 끝났어 아 근데 빨리 끝나네요 역시 좋은거만큼 근데 이제 늑대 늑대 어떻게 할거에요 망뚜가 두개인데 선택을 하셔야 될거 같은데 흐흫 망뚜요 예? 저 나냐랑님 나냐랑님 끼면 되겠다 아 나냐랑님 끼세요 그러면 아 멀리 있는데 나냐랑님 그거 끼면은 은신을 해도 어디가는거야 네 더위에요 아 한 번에 한 번은 버티네요 가속 그 다들 건강만땅 체력만땅 파트라 흐흐흐흐흫 우리는 건강해요 파트라 은신을 어 얘네네 뭐지 요 위에 범인트 야 확실히 그 아지나가 하나를 받아도 둘레인님 화염 저항력이 높아서 둘레인 화염성 몇이냐 화염 60이네 60이요 전기 70 화염 저항 반지 하나 더 얻을때가 있을텐데 뭐까지 얻으면 화염 만땅일텐데 뭐라구요? 망토 구경해볼래요 망토요? 아 주세요 나랑님 두시면 되죠 오 야 근데 망토는 입어도 표시가 안나네요 아 그래요? 초코봉님 혹시 참여 아니 뭐 참여하실 분이 있으시면 경험치 6만으로 맞춰주고 예 들어오시면 돼요 말씀하시구요 오 늑대다 한방 오 그래도 안되네 오 아 아쉽다 저한테 날려주시면 어떡해 아 아프다 뭐야 없 סverg 아아 뭐 나쁘어 화염저항력 높은데 이제 오 suspect vs du 오 ​무ент에 더sek 제 주먹보 다음에hoe 옥 incorЖ定 옙 용 Industrial 어... 미치겠다 아 이거 화염 저항 반지를 하나 더 주고 100% 만든 다음에 때리던지 해야지 이거 안되겠네 아이 저항 저항 반지를 하나 더 구해서 줄게요 어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오면 반지 쌍으로 껴요 화염장님 화염 반지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막 서실려고 네 더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써야지 에너지 안다게 아니 아예 화염을 맞으면 에너지가 차게 놀까? 화염을 맞으면 에너지가 차게 힐이 되는거야 막 좋아 도와주지 얘네들은 좀 어렵거든요 이게 메인 퀘스트에요? 아뇨 자아 오오 스톱 스톱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아 아아 아 이거 맞을텐데 어 일단 어 둠네네님 네 포션있죠? 네 있어요 일단 먹어요 먹고 시작해요 저 저 때리는건가요? 아뇨 캐스톱 캐스톱 까니 손으로 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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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이씨 저장 안했는데 와 너무하네 아 저장 안했는데 다 저장하구요 다시한번 쉬고 그리고 기다려요 고고 여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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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더라 여긴가 얘네들인가 왜 나 마음대로 안싸 왜 자 여기 망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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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낭님 망또 오케이 깨시구요 아 와우 일단 지금 가속 받은 김에 가죠 중앙으로 달리죠 가속 받은 김에 중앙으로 달려서 오케이 시작하자마자 화엽을 알려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끝났어 끝났어요 응 예? 캐스팅 안 끊겼어요 한대 맞췄는데 아 캐스팅 오케이 어 안 끊겼네 오 오케오케 아 다행이다 아 오오 죽였다 파이브홀 파이브홀 오케오케 오케오케 아아 이거 저 콜라이틴이 떨어지기 전에 죽였어 다행이다 콜라이틴이 그 나를 무조건 그거하고 있을텐데 와 돈 얼마준거야? 이천 아 경험치 아 경험치 돈은 얼마준거야? 아 돈은 뭐 안좋네 아 이거 히어로즘 물리학 좋네요 물리학 넣어놨어요 오오오 굉장히 좋은거에요 저 천골드 넘어가는 물리학이에요 아 여기 뭐 들어가는 건물이네요 아 들어가있지 이거 먹어도 돼요? 자 여기 동물 동물연육 아 이거 반죽 끼세요 드로이드 반죽 끼세요 나냥님 동물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에요 editor 스루이드 반죽 그거 끼면 동물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뭐 없어요? 거기 안에 다 털어왔어요 이미 하하하하 네 다 털어왔답니다 자 자잠참 모여봐요 모여라 모여라 사총사 저장 자 가속 한번더 가죠 이번 끝나면 아마 피곤해질텐데 피곤해지기 전에 싹 다 돌죠 지금 열심히 어디서 싸우냐 위험하진 않죠 가속 있으니까 나냥님은 뭐 쏘면서 보니 쏘면서 보니 뭐라구요 아우 아우 피곤해졌죠 두번 까지는 안되네 첫번째 한번은 버티고 건강이 19면은 그래도 세번까지 혹시나 버티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전 건강이 17인데요 자 저를 따라오세요 아 나를 따라가 야 니네를 나 따라오지마 인마 아 나를 아 미치겠네 잘 따라오는데 일로와봐 뒤로 갈게요 저희한테 오세요 어딨는데 몇시 방향 있어요 저요 아 언제들 아니에요 쟤네들 아니에요? 네 11시 방향이요 ery 오오 갇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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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x2 오오오오 어 저는 포션이 없어요 오오 우르! 우르! 우르 이름부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저장을 했기때문에 다행히 아니요, 제가 죽는 다이예요 일로와요! 가소, 가소! 다같이 다니죠! 아예 안되겠다 에이 무서워 무서워무서워 제가 먼저 갔어야겠다 야 공격 안하네 공격 공격 이것도 해놔야겠다 AI 어어 어 이게 아닌가? 인공지능 왜 타코가 다시 내려갔지? 아 화살이 1번 왔어 아 예 저거 오케이 아 다들 먼저 가셨구나 아 내가 아우 피곤해졌다 자요 피곤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아 여행자 잠시만요 길 막고 안 비키는거죠 안 비키는거죠 아 아 갈 수 있구나 일단 와봐요 한번 하룻밤 쓰죠 가속은 이래서 위험해 가속은 이래서 위험해 자 가속 한번까진 괜찮으니까 한번은 한번 자장하고 가요 어 어허 어허어 어허어허 어허 야아 에이씨가 높으니까 진짜 예 안 맞죠 이제 다들 이제 피관리를 정말 잘해야될거 같애 물론 나부터 잘해야 겠죠 또 있나보네 와우 아 왜 오토로 갔어 이거 누가 누가 자 자 와봐요 아 아 좋은 시대는 끝났어요 아 아 아 가속을 들고 있어 아 이게 레벨당 1라운드가 플러스 되는 거라 내가 지금 레벨이 7이니까 7라운드 1턴 밖에 1 1 1 1분 1분 지속 시간이야 야 아 레인저는 참 동물하고 상호관련이 있지 그래서 동물을 보면은 원이 뜨지 레인저는 근데 레인저는 동물들의 친군데 아 동물들의 친구가 아 레인저 다면서 따라오는데 화살 때리고 말한지 얼마였다고 벌써 또 자 가도록 하죠 동물들의 친구 아니에요 사냥꾼이 동물들의 친구 아니에요 사냥꾼이 아니에요 사냥꾼이 아니에요 아 그래 동물하고 친구친구하는 애가 아니었구나 동물하고 친구친구하는 애가 아니었구나 헌프였구나 다 늦었구나 이런거 못잡았네요 이거 집안 파는거 맞죠 예예예 저거 다 타서 아 이제 올라가면 될거 같은데요 예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다리를 건너서 다르지 있는 다르지는 다 죽이나 아오 죽아임마 내가 몸빵할게요 화상보신이 있어서 괜찮아요 저 이제 맨키스트 하는거죠 아 네 네 맨키스트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왜 다들 세상스럽다던데 맨키스트 뭔지 몰랐어요 흐흐흐흫 야 근데 큰일났다 슬립봉이 이제 4개밖에 안되네 하나씩 소모를 다 하고 있었구나 하나씩 소모를 다 하고 있었구나 하나씩 소모를 다 하고 있었구나 아이템 실패를 안낸거 없죠 안내고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다 실패를 할 수 있어야지 잠시만 메타 그 2레벨 2레벨 중은 하나 더 쓸 수 있는 목걸이 그거 어디서 나오더라 그거 얘가 줬었나 자 가도록 하자 고 클로크우드 두번째 지금 누구 뭐 먹으면서 하시는 분 있나 달그락달그락 소리 여기서 양손검 좋은거 나오는데 여기 아처에 그것도 나오지 않나 어 정말요 양손검 좋은거 나와요 여기서 자 여기 잠시만요 앞으로 가지마요 여기 도둑이 앞으로 앞서야되요 도둑이 앞서야되요 도와주겠어 저거 저거 얘가 경험치하고 돈을 줬었나 뭐 그럴던데 저거 함정탐지 오케이 함정탐지하고 있죠 뒤따라가 뒤따라 여기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앞에 하나 있었는데 야 혼자 살려고 은신해놓은거 봐 시 여기 앞에 있어 아 나도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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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 어 장이 안걸렸다 아이고 나 걸렸다 아 내가 안걸렸어야되는데 아 이런 아 마이 스플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로딩해야되요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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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라 형님이 완전 무쌍인데 무쌍? 활로 무쌍 찍는데? 레골라스인데? 흫 근접으로 그냥 이거 어디지? 아아 여기 아니구나 아 잘못왔어 잘못왔어요 여기 아니에요 뭐 뭐 오 씻고 씻고 했네 그냥 자 저장 한번 하구요 자 한번 쉬고요 됐어요 자 여기 툭영업 포션 잠깐만 앞으로 가지마봐요 아 여기 있지 바로 뒤로 따라가면서 보호해줘야해요 아 너무 빨리가는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장거리묵이 없죠? 아 다트있네 다트 던져요 자 던져 던져 나도 다트 던져 한 번까지는 괜찮으니까 자 좋아좋아좋아 자 어? 깔리면서 오세요 오우 뒤를 천천히 악 다 programmed ITE und OME 오우 잠깐만요 제가 해독해주었어요 오우 안돼의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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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첩이 높으니까 빨리 풀리는건가? 아니 내성 걸리면 선군에서 빨리 풀리는거잖아 종물에서는 높아 압 압 압 뭐요? 아 오세요 둘레니니 빨리 나와요 거기서 빠져나와요 아 나랑이 혼자 남았다 직접 저 함전을 가져온 장본니야 오오오 소드스파이터 소드스파이터 어우 쟤는 무서운데 어우 이거 안통했다 와 2000점 장난아니야 야 얘네들은 실명이 안걸리네 정말 안걸려 전체적으로 실명이 안걸려 실명이 정말 좋은 방법이 있네 동굴이다 고고고고 침 해독쇠 먹었네? 다행히 하나 있던거 제가 맞나요? 아, 해독쇠 두개서 있구나? 아... 어, 뭐지? 늑대님이요, 이거 아아 탄스타 제가 해서 어우 오오오오오 예 없는데 괜찮아요 오오오오 나 죽는거 아녀 정말? 설마 진짜 죽는거 아냐? 포션 띄세요 Asd 어gh 와 이렇게 헝허하게 죽냐 아 너무하다 아하하하는 거죠 아아... 하죠 오오! nå이겨 decen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어어 나가야겠다 문재야! 문재야 겁내로! 어 여기 범위파악 아니에요? 아 문재야 겁내로 아 아악 아아 정말 미치겠다 미치겠어 자 다시 자구요 아 됐어요 잠깐만 좀 도움될만한 마법이 없나 방패 하나하고 다 못하고 방어마법이 좀 걸려야겠어 좋아요 사냥꾼으로 와서오세요 방패도 하나 어 그거 없나 어 깜빡이 없나 깜빡이 아니에요 인간님 어서오세요 자 AC-3까지 내려간대나 어떤거요 아 언제 이렇게 다 들어갔어 이것좀 이것좀 일단 가지고 있어 주시겠어요 이거 두개 제가 그 넣어드려 넣어놨거든요 들레인님한테 일단 그것좀 가지고 있어 주세요 아 근데 나도 해독이 하나 있긴 한데 좀 그랬는데 정말 못лушай건 오오 jew simplesmente 오오옽 오오 오오 언제에이 내가 양손검이 좋은게 나온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양손검을 딱 끼자나요 그면 이 속박주문에 안거려요 그니까 게임이야 거미줄 거미줄 그니까 이동속도에 관련된거있죠 그리스 거미줄 그걸 무시해버려요 무시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거예요 근데 그게 양성권이에요 아타타타타 도대체 이 아그로의 보호는 어디에다 쓰는거예요? 아 아그로의 보호는 악한 생물들한테 내성굴림과 그 하나 더 있는 줄은 몰랐어 하나 더 있는게 아니라 그 함정이에요 아니 밟으면 또 밟은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되는거예요 이게 얼마 지속시간은 어느정도지 해estyle 이 Female 아니 이거 지속시간 잘 textbook나와 있는것 같은데 레벨당 2턴이면 어! 아!! 저거 저거... 어떻하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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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벨당 2턴이면 내가 쓰면은 14턴이라는 소린데? 14턴...이라는... 14턴이면 14분동안 저 덤질이 있단속인데 내가 쓰면 말도안돼 저 표시가 끝든 애는 장림이 됐단속이야 내란님 30점이야 뭐 원에서 30점이란 피해는 거의 뭐 뭐 장난알있어 자 저장하구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니아니 잠깐만요 가지말고 기다려봐요 어딨냐 어 아 여기다 쓰자 여기다 쓰자 어딨어 아 유령가부 제가 앞으로 나가서 화요볼 하고 좀 쓰려고 방어가 마이너스 5 쓰자 가볼까 마이 스파이더스 킬렘 킬렘 아오오오오오오오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셔도 되는데 어 아 야 이거 왜 안쓰냐? 그래 오오 안돼 안돼! 안돼! 야 한 번 풀리니까 그냥 끝나네 너무 안심하셨어요 역시 스톤스 버프요? 버프요? 아 가속 아 그러네 아 우리 가속 있었잖아 자 먼저 들어가세요 몇번이에요? 1번이요 오오 오오오오 야아 야야야 좋아 와우 오호호호호 정말 잘 버틴다 아우 정말 잘 버틴다 저요? 예 아 거의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아이 아파라 오케이 자 여기 함정있지 않나? 이거 뭐죠? 뭐 클릭해지는데요? 땅 땅이 클릭해지네 아 이거 땅이 아니라 저 저 뭐 얘 밑에 깔고있던 뭐 이상한 얘 똥인가? 한 똥 한 똥이 아니고 아니 그 얘 위에 올라가있는거 보니까 아우 중량 초과 뭐 뭘 지금 다 갖고 온거에요? 아우 좋아 마법봉 하나 냉기에요 하지만 지금 1레벨중으로 다 써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뭔데 뭘 들었는데요? 아 저거 참 힘 높은 사람이 없네 그러고 가니까 저거 그나마 제일 높아요 잠깐만 어 그러면 어 그러면 예 들레넨님 주세요 오 이거 무게가 몇이야? 백몇인데요 엄청 무겁은데 어 잠깐만 그럼 제가 들게요 잠깐만 뭐가 이렇게 많냐 특별 안된거 다 보냈어요 네 룬님한테 마법봉이랑 아 이거 대마법사에 이거는 일단 가지고 계시구요 어 힘이 힘이 있을텐데 내가 마법이 힘 이럴때 써야죠 힘 저 주세요 힘 더 약해졌잖아요 그거 뭐 왜 먹었어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거임물약 먹었어요 어 어 잠깐만 어 그러네 거임물약 먹었어요 두시간 내가 한다고 했잖아 왜 먹었어요 아깝게 고 빨리 가죠 이제 나도 힘 썼는데 스크롤 스크롤 템 정리하고 여기 돌아와요 템 정리하고요 사장 사장 먼저 가세요 일단 여기 다 그거 해보죠 그거 뭐지 일단 탐색은 다 해놓고 그리고 가죠 깔끔하게 그 다음에 그 맵까지 밝혀 놓고 아 아 이거 캐스트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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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발견해놔야죠 적절하듯이 어서오세요 됐나 뭐 뭐 뭐 뭐 뭐 끝 끝 근데 이거 얻었잖아요 양손거 이게 대박이다 아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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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빨키로 어후 거미인간 쟤는 뭐 별 특수는 없던거 같 독이요 독이요? 아 독이요 쟤가 2점짜리 독인가 턴엉 터뜻цо 여한 하 아 투명아 있으면 걸어주고싶다 터뜻 requested 근데 투명아 스컬롤리 없어가지고 아 템이 템이 있어요 거기 절벽에 템이 있다 뭐예요 뭔 템 이예요 어? 10미터가 있네? 어 뭐 이상한 것도 있네? 자 일단 이거 10미터 종류 뭐에요? 아 10미터가 10미터 일단 돌자 플러스 2짜리 10미터에요 이게? 진짜 대박이다 10미터 플러스 2짜리에요 나사 대클런일거에요 어디 나사 어쩌구 저쩌구라고요? 여기 있었던거 같은데 야 이거 바닷속이 엄청 크다 그죠? 나사 드리드스 때문에 드리드스 안죽였잖아요 10미터 지금 그 동.. 뭐야 늑대님이 10미터죠? 네 근데 늑대님 드리드스 죽일줄 알고 저걸로 해놓은거 같은데 허허 이미 못죽였어요 어디가세요 그치 무지 않그래도 한손 8평에는 10m가 제일 좋아 아 그래요? 이 도끼 빼고 8평에는 10m가 제일 좋아 카타나 아니었어요? 기본 데미지가 사실 좋잖아 한송 검증 이거 블랙 레이저의 블랙 레이저 때문에 그것도 좋던데 블랙 레이저 롱소드 창컴 블랙 레이저는 플러스 3이잖아 롱소드가 좋은게 없나? 그러니까 롱소드는 블랙 레이저 이후에는 어디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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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렸다 다행히 안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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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레이저 아 실패라니 우와 아쿠가 이는데 왜 실패가 아 타고 6이라도 1나오면 실패하고 대실패 대실패라고 뜨듯이 크리, 크리티컬 비스 대실패라고 뜨던데 나한테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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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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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조금밖에 안남았는데 갈림 1나오는거 있잖아요 예 용어로 크리티컬 미스라고 알고 있어요 아 영어로 크리티컬 미스랑 크리티컬 히트 왜 대성공 대실패로 나온데나 네 대성공 대실패 제가 이거 하기전에 D&D 롤 많이 나와있는 카페 같은데 다녀가지고 봤거든요 어허허허허 아아 이거 이거는 이거는 둘레님 잘못이야 히트 또 뭐요 둘레님이 그 건드렸어 지금 아 둘레님이 아니라 나내랑님 아 제가 안 건드렸어요 아 둘레님은 아니라 나내랑님 건드렸어 나 봤어 저거 제 위치를 보세요 어 그러네 동굴누대님이 건드렸네 해체하시려다가 실패하시네 아니야 해체했는데 건드려준거야 해체와 동시에 발동하고 예 해체와 동시에 아 하 합병을 절료하기에 따라서 흐흐흐흐 흐흐흐흐흫 난 몰라 손가 토 박 송가의 천공 う 누구 이거는 울리는데 어 말해봐요 아 나내랑님 네 나내랑님 울린다 아 그럼요 좀 줄일게요 아 그것 때문에 그냥 뭐 뭐 해놓은거 아니에요 이 팩트? 늑대님 뭐라고요? 오오오오오 오오오 아 못히했어 나 바로 끝에 걸렸어 걸리지도 않았어 아아 내 맥퀴줬 아아 내 맥퀴즈의 끝에 걸렸네 아 나와도 돼 거의 다 끝에 걸렸네 또 거미줄이 무적이야 프리링 나오지 않나 여기서? 원에서도 하나? 아 빨리 이거를 쓸 사람이 없어 참 안타깝다 양손 건목이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지금 그 들 수요? 아니 들 수 있는 사람 들기만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저 들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방패를 끼고 있어가지고 방패 벗으면 들 수 있지 않아요? 그쵸 저 효과만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무슨 효과인데요? 자유이동 아아 저 들 수는 있죠 누구요? 날양양이요 아 날양양 들 수 있다 자 날양양님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어 날양양 장검 써요? 네 장검을 왜 써요? 창이 있잖아 장검도 있는데 창이 더 좋아요 장검보다 지금 창이 없어서 어차피 아 창 없어요? 네 아 거기서 거기긴 해요 근데 아 저 활로 다 끝내잖아요 네 50보 100보긴 한데 아 그니까 날양양님이 저거를 예 저 속박 거미줄이 뻑 퍼질때 무기를 저걸로 확 바꾸고 팀인데요 흫흫흫흫 그러면 안걸려 거미줄이건 그리스건 뭐건 쫙 퍼지는거 딱 보고 이 으흐흫 ㄹ CARE X3 여기 발키고 가 쩍걸면 고 저장해요 암 여기는 뭐 자동 저장되니까 자 베레고스트 아니다 하이헷즈 가서 물건좀 팔고 아이고 그랬다 그랬다 여기 함정 있을텐데 자 가속 쓸게요 어 가속 못 받았다 오오오!!! 내가 내가!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님?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이 나 그래도 이 아니 나 움직여요 아이 나 혼자 빠져나왔네 쪼금씩 쪼금씩 본색을 드러내시고 계세요 아 여기 여기 이거봐 여기 있었어 야 저렇게 넓게 퍼져 있었네 야 자 어디 나와요 캠 꺼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한번 쉬어야겠다 이거 지금 다 그 싹 다 한번 그 그걸 해야되는데 아 템 다 템 탔었구나 다 피곤해졌어 동글룩 땜 빼고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자 가죠 어 모든 굴림에 페널티를 받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거든요 정확하게 뭐 실험 해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피로 하면은 모든 피해굴림 뭐 이런 어떤 굴림인지 이렇게 정확히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디버프를 받는거죠 아 여기 왜왔냐 우리 뭐지 글쎄 여기 왜왔지 아 하이에지 가야되는데 하이에지 아 아 여기서 자구요 한번 자고 아 그냥 가죠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자죠 아 정말 저거 볼때마다 느끼는거지만 해보고 싶어 하하하 아따 나냥님이 나 겁나게 따라다니시네 아 네 편하잖아요 아 안아봤다 12번 썼어요 아 리샤드의 발톱 자 어어 어어어 어어어 바이오볼 바이오볼 이거 이거 터는데도 되지 않으려나 이제 도망갈려나 그래도 빵 터질려나 그래야죠 아 도망가느냐 아직 멀었네요 흐흐흫 아 잠깐만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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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세요 10m 팔꺼 팔꺼 팔구요 아니 대법사의 로봇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안파실꺼에요? 아 저 못팔아요 지금 작물이라서 여기 어 내나냥님 어디갔어요 안에 들어갔어요? 왜 난냥님 뭐 좀 주려구요 아 벌써 말을 걸었잖아 이거 아오 이거 팔려고 팔려고 한다 막 다 팔고 있다 지금 저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 이거 이걸로 이걸로 갈까요 그 아까 말했죠? 그거 할때 왜 양손금 음 아 근데 페널티가 이러면 아 타코가 에? 타코가 14가 나오네요 예 아 그니까 근접무기로 쓰려고 하지 말고 들고 도망치는 용으로 쓰라니까 어차피 근접으로 공격 안 할거 아냐 도망치는데 아 다 밟고 다녀야겠다 아 철제 가지 종비 모습으로 나 안다 팔 나를 나탈필요가 없구나 파스타트 팔고 일단 팔고 보석도 일단 팔고 보석도 음 다 팔았지? 다 팔았지? 오케이 네 저는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음 나 혼자만 있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정리를 다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 혼자만 있었어 어어 아 아 아 앞에 또 있었잖아 쓰려고 하면서 쓰려고 하네 오케이 야 뭔가 색깔이 바뀌었네 또 자꾸 바뀌어요 색깔이 아 아세신크리드 같다 아세신크리드 색깔이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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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그래도 두 방이에요 고 자 어 뭐야 왜 안 야야야야야 어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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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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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걸렸어 또 걸렸어 스탑 일로와요 어 나 나 왜 안죽여 아니 또 타임스탑 쓰셨네 아 아 이제 정지해놨구나 아이고 아이쿠아 내가 멀리 끌고 왔어 오케오케 오케 아 혼자 지금 걸리셨죠 프레임을 왜 올려요 거기 함정있는데 어 맞다 요새 함정 하진 않았지 아 여기 함정 하진 않았구나 함정 하진 않았구나 나 왜 왔다갔다거리고 있지 함정 발동하라고 처음 하시는 분도 두 명이고 지금 나도 잘 알지도 알지 못하고 하는 건데 프레임 올리면은 천천히 알 수가 없잖아 탈진 탈진했어 쉬어야죠 아 그리고 잠 밤에 맞고 오 다행이다 오 오 와 이게 꽤 회복하네요 저요? 레벨 몇이지? 십상가 잡아두세요 뭘요? 안되요! 예요? 예 안되요 이렇게 떠요 동료는 잡지마 에이 전에 마법사를 잡게 썼으면서 누구요? 아 개요? 걔는 대마법사 로봇었잖아 하하하하 네론님 아이템 좋은거 있으면 죽이고 네 아이템 얻을게 얻는 애들은 죽일 필요가 없어 아니 돈이라도 얻을 수 있잖아요 얻은 아이템은 돈과 연결되는게 될 수 있어 얻은 아이템은 돈과 연결되는게 될 수 있어 뭐든 아이템이 좋아야 잡을 맛도 나지 잡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뭐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모르는 애들은 한 번씩 죽여볼 가치가 있죠 야 어 누구 레벨하고 있다 누구야? 동굴 늑대님이요 늑대님이네 우리 가속 한 번 쓸까 왜 이렇게 가속 쓰고 싶지 아 비는 뭐 하루종일 와 이 지역을 내면님 가속에 중독되셨어 마약처럼 흐흐흐흐흐흐 아 이게 엄청 엄청 빠르잖아 이동하니까 공격같은게 그니까 좀 어려운 전투면은 과속을 미리 딱 써야돼 근데 저기 지금 와이번이 있을걸요 여기 와이번 잡아야죠 당연히 네 한 대 맞으면 독이 3점짜리인가 2점짜리인가 초당 막 들어오는건데 해독제를 저번에 어제 말했죠 드레이너님이 피에 아니 뭐야 혈관속에 피대신 해독제 그릴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뭐 얻었어요 어 여기 가짜는 아니겠죠 어 여기 와이번 아닌가 쉐도우드로이드 있는데 인가보네 여기 썬더라이트닝 있을텐데 썬더라이트닝 스태프 있을텐데 찾아보자 그걸로 저 맞추시게요 또 그거를 그거를 1등용 1등용 이에요 뭐지 자꾸 말을 걸어 뭐야 뭐야 자식이 야 안돼 어 야야야 아아 아 아 1대1 1대1 하자는거냐 됐어 임마 아 너 신나는데 내가 죽어 임마 다트를 먹어봅니다 아 드레드남님 오셨는데요 예 오셨네요 뭐 오셔서 참여하면 중간에 넣어드려야죠 캐릭터를 이미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 살려줘 뭐 어디 죽었어요 어디 어디 아 죽은게 아니구나 아 가짜고 그랬잖아 에이 뭐 마비하면 된거 같고 한두번 있는 일도 아니고 저거 남부가 아니라 저거 안 이것 좀 안걸리고 싶어요 저거 어 뭐 뭐야 야 임마 오지마 임마 하흐흐흥 이거 아 네르님 저희랑 멀어치르면 아닙니다 됐어요 다트의 맛을 봐라 여기 여기 이 집안에 위층에 사는 놈이 있는데 그놈이 예 내가 기억하기로 뭔가 줬어요 좋은 아이 그 지팡이를 마법지팡이 줬던 것 같은데 자 드레드님 어서오세요 자 참여하실꺼면은 어요 들어 그 들어오세요 똑같구요 비번 똑같고 방제 똑같아요 예 참 드레드님도 제가 말하나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그 참여하실꺼면은 제가 방송키기 전에 좀 모아서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방송킬려고 해요 오늘도 저 한시간 좀 넘게 방송을 켜놨거든요 몇번 하죠? 1번 1번 아아 그래가지고 미리 이렇게 스카이프에 들어와주세요 7시정도 7시에 5시정도 4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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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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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정도 기준lezaly 좀 부 stakeholders 아니 왜 이거야 나 마법치팡이 질줄 알았는데 방송 19금 걸어야겠는데 후반들 막 빕힐하고 욕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다 안해요 안그래요 자 드레이너님 캐릭은 제가 캐릭터 내보내기로 갖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돼요 아 클레딕이 오셨다 네 클레딕이 오셨네요 저 그 뭐 팔 물건들은 제가 드레이너님한테 일단 넘겨 놓을게요 팔 버튼 나랜님 뭘 그렇게 쳐요 뭔가 열심히 치시는데 뭐지 저 뭐에요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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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하니 뭐하지 가속을 걸어줄 줄 알고 있었나 드레이너님 네 물약 이거 어디 어디 계시지 위에요 어 어 어 네랑님 나랜님 넵 뭐하 뭘 그렇게 치시길래 튕겼어요 와 제가 접속 시도를 해서 아아아 오케오케오케 네 들어오세요 잠깐만요 나랜님 일단 그거 하구요 어딨냐 한시간 한시간 들어와 여깄네요 한시간 한시간 넘은거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자 일단 잠시만요 어 녹 어 노래한거로 듣고오시죠